수익률 결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미국 주식 600%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던 비밀은요. 바로 말씀을 드리면 주식이 떨어질 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빅테크 위주로 구성된 종목들을 꾸준하게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개별 종목이 아닌 ETF, 3배 레버리지, 단기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변동성을 이용해서 꾸준하게 분할 매수 진행했고요. 특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테크놀로지, 기술주의 중심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파악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상반기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범위는 바로 엔비디아의 활약이 컸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도 신고가 레벨을 보여주게 되면서 지수 전반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1등 기업도 매수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우량한 빅테크 기업들이 다 모여있는 ETF 3배 레버리지를 모아갔다는 점이 수익률이 운이 좋게 올라왔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6개월 동안의 등락률들 보시더라도 빅테크 위주의 테크놀로지 부분들 위주로 상승세가 있었다는 거 파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6월달 수익률 결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 보시면 전체적으로 주식 비중은 70%고요. 현금 비중은 30%로 현금 비중을 늘렸습니다. 주식은 한 1억 4천 정도, 현금은 6천 2백만 원 정도 증가를 하게 되면서 드디어 총 자산 2억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중 한번 보시면 지금 불주가 15%, TQ27, XSL25, 테슬라 31%, 나머지 1%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중 관리 20%, 30% 정도 개별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주식 비중 7이나 현금 비중 3이나 8이나 2나 7대 3, 8대 2 정도 비중 관리가 정말 필요하다. 어떤 상황이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로운 매매를 준비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5월 대비 6월 달은요. 한 증가액이 650만 원 정도 증가가 있었다. 주식 자산의 비중은 좀 줄어든 모습이지만 그 이유는 현금 비중을 늘렸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월별 투자 결산 보실게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계좌를 계좌 관리를 통해서 조금 단순화시켰다. 3개의 계좌로 몰았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장기 계좌가 1억 원을 넘게 되었고 나머지 중기 테슬라 계좌 이 정도 진행하고 있으면서 전월 대비 650만 원 정도 증가하게 되었고 전체 자산 수지도 보시더라도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좌도 보시더라도 예전엔 계좌가 4개, 5개 이렇게 많았었는데요. 이러한 계좌들, 거짓식 계좌 이런 것들 다 단순화시키게 되면서 장기 계좌, 중기 계좌, 테슬라 계좌 이렇게 3개로 병합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보시면 엔비디아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고요. TSLT, 테슬라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또 질문 주실 수 있어요. 아니 이왕님 개별 종목 매매 좀 부담스럽다. 전체적인 지수 ETF를 모아가라고 하셨는데 왜 개별 종목 모아가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개별 종목의 비중이 늘릴 필요성이 느꼈기 때문에 개별 종목 ETF를 모아가고 있고 전체 지수 ETF 종목은 어느 정도 채워놨기 때문에 개별 종목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전에 보셨던 것처럼 TQ와 쏙슬, 테슬라 25% 이상, 30%까지 비중을 조절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개별 종목 비중 보시더라도 10% 미만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월달 매매의 특이 사항은요. 제가 기존에 매매를 했었던 TSL의 1.5배수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물량, 손실이 있었던 물량을요. TSLT로 분할 매도를 통해서 퉁치는 결과, 즉 상세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랬던 이유가 30%, 35%의 목포 비중을 테슬라를 달성했기 때문에 아, 좀 비중 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테슬라 자체가 200달러 부근 오면 분할 매도를 통해서 비중 관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앞전에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었고요. 일별 매매 솔직하게 다 보여드리면 26일, 28일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을 때 절반 정도 퉁치는 이 첫 번째 상황 28일날 200달러 도달했을 때 마지막 물량까지 퉁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1.5배수였던 물량, TSL의 전체 매도하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TSL, TSLT, 테슬라 물량은 보유하고 있다는 점 참고 바랄게요. 그렇게 되면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실현손익 매매 상황 보시더라도 정말 감사하게도 2600만 원의 수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TQ와 XXL 상단 닿을 때 좀 위기스러울 때 분할 매도를 해서 현금 비중 늘렸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정말로 반도체라든지 빅테크 위주의 ETF 전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지수 종목을 모아가는 것이 미국 주식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매도의 관점으로 도망갈 때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비중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비중을 실면서 나눠서 분할 매수할 관점이다. 매수하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이 연말에 좀 웃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한 석 달, 넉 달 정도 남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있으면 기말고사가 다가오는 상황 같은데요. 자, 데이터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확률이 6월 18일 날 트럼프가 살짝 지지율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6월 22일에는 아, 이게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승리할 확률이 높다라는 데이터가 42% 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요. 골드만삭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리서치 데이터를 가져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핵심적인 사건이 일어났었죠. 얼마 전에 미국 대선 TV 토론이 있었어요. 이거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바이든이 좀 나이적인 부분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런 언급이 나오게 됩니다. 미국 유권자 72%가 바이든 다시 재선하기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는 좀 집에서 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아, 이제 조금 교체론 해야 되지 않나. 이제 트럼프나 누구든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트럼프가 다시 재선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 사실인 것 같고 이 사실을 어느 정도 바이든도 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풀어서든지 어떤 정책을 하든지 증시를 끌어올리든지 재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바이든의 마지막 최후 카드는 금리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 때 이후에 계속 고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금리나 마지막 최후의 카드를 쓰면서 증시를 올리고 투표까지 얻는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증시가 빠질 때 도망갈 때가 아니라 공포수론관이 찾아오면은 과감하게 내 부족한 비중을 늘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지금 저는 현재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비중을 차곡차곡 늘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계절성 데이터도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 앞으로 7월달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라고 보시면 지금 보시면 7월달에 미국 주식은 한 20년 동안 평균 데이터로 봤을 때 한 2.3% 정도 상승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미 대선이 있는 한 해의 특성을 고려해봤을 때 상반기에 정말 많이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7월달은 개인적으로 차익매물이 좀 나오고 행보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대통령 주기 4년 차일 때 보시면 지금 7월달에는 속폭 빠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봤을 때 과연 엔비디아가 빠지고 그러한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갈지 엔비디아가 빠지면 QQQ라든지 SOXX라든지 반도체 기술주들이 빠지는 모습을 선행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한 유동성들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7월달에는 상반기가 크게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7월, 8월에는 좀 쉬어가고 다음 준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하락할 때 도망갈 때가 아니라 비중 조절하시면서 과감하게 분할 매수 시점이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죠. S&P500이 6월, 7월, 8월달 평균적인 데이터 지수를 보시면 좀 행보가 있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봤을 때 7월달에는 좀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내가 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현금 분할 매도를 통해서 현금을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진짜 피크는요. 이럴 때 지금 매도했던 현금을 가지고 9월달이라든지 10월달이라든지 분할 매도 집중적으로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미 대선 가까이 왔을 때 드라마틱하게 증시를 하락장에 빠트리진 않을 겁니다. 상승 최고조로 온 다음에 그 이후의 방향성을 봐야 알겠지만 대통령 선거 다가올수록 증시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 하지만 미 대선 한 달, 두 달 전에는 하락했었던 통계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도망갈 때가 아니라 잘 참고해서 매수의 관점으로 내가 가진 현금을 집중적으로 매매해야 된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미국 전체적인 주식 분위기를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6월 1일 날 감정지표 및 주식 포지셔닝 내용을 보여드렸어요. 1.3%로 나쁘지 않은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1.0%로 좀 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기준선인 1%를 아래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포 탐욕 지수 44점으로 지금 공포 구간 경계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전체적인 지수가 이렇게 잘 가는데 공포 탐욕 지수는 왜 공포냐라고 질문 주시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간 게 아니라 개별 종목 M7, 빅테크 기업들 위주의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지수는 계속 갔고 그 외의 종목들은 상황 좋지 않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아 지금 그래서 공포 44점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빠지면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갈지가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모두가 화두가 될 것 같아요. 테슬라냐 엔비디아냐 지금 테슬라가 로봇 택시가 발표 얼마 남지 않았고 차량 인도량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차량 인도량도 중요하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중점은 로봇 택시 발표가 정말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이유가 지금 전기차 로봇 택시 자율주행에 대한 경쟁사들이 하나 둘씩 톡톡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 리막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알파벳 외모 있었죠. 마지막 세 번째 방금 나온 내용인데요. 도요타까지 25년도 첫 번째 자율주행 자동차에 우리가 출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게 전기차 키워드 즉 자율주행의 키워드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었기에 아 과연 그 유동성이 설마 테슬라로?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갔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테슬라가 아닌 엔비디아 보시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내부자 거래 매도세가 더욱 더 많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젠승환 같은 경우는 아 나는 이때부터 언제까지 매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외에 내부자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씩 체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언론에서도 보시면 6일 전에 시가총회 1위에서 3등까지 하루 만에 지금 288조 원이 날아갔다라는 변동성 돈 복사했던 엔비디아 주가 하락을 했다. 그런데 이걸 추가 매수해야 되냐? 손전해야 되냐? 라는 의견이 계속 갈리고 있고요. 하반기는 엔비디아 떨어진다.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수학기민 순매수 결제 그리고 역사상 보관금액도 보시더라도 1등이 테슬라였는데 지금 순위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1등이 엔비디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개인들의 물량이 엄청 많다라는 사실인데 과연 이 기관이 개인을 태우고 한 번 더 상승세 보여줄지 정말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저는 엔비디아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장기적인 중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목표 수익률 20% 정도 도달하게 되면 매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고요. 개발적인 종목 비중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비중 조절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딱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아슬아슬하게 외나무 다리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에서 테슬라라든지 SXX 반도체의 전반적인 지수가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든지 지금 여기로 갈지 저기로 갈지 지금 많은 개인들의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딱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반도체 XXL이라든지 엔비디아 비중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비중 조절을 통해서 앞으로 지금 전기차 자율주행 키우드가 지금 나오고 있고 8월 8일 로보택시 발표가 있다고 하니 테슬라의 비중도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순간이 바로 테슬라가 200달러 터치를 하고 장중에 돌파했다라는 사실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테슬라 차트라든지 내용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마음 편하게 지수투자 TQQ라든지 XS를 모아갈래?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나는 지수 많이 모아갔어? 라고 하면 개별 종목 모아갈래? 라고 하면 테슬라를 살까? 엔비디아를 살까? 잘 고민하셔서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갈지 파악하셔서 현명함에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 주식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정말 어렵긴 한데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떨어질 때 아무 종목만 매수하는 게 아니고 작은 종목 매수하는 게 아니고 기술줄 다 모여있는 거 반도체 다 모여있는 거 ETF 종목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신다라면 나중에 정말 큰 기쁨의 수익률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수투자 어느 정도 비중 늘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별 종목 잘 선택하셔서 비중 조금씩 늘려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로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많은 분들께서 아실만한 인베스팅.컴 프로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베스팅 프로픽은 AI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S&P500 지수 이기기 빨간 박스를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으로 S&P500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AI가 선정해 주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AI 기반 데이터로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천 종목 엔비디아, SMCI, 테슬라 등 이번 연도 지수를 이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수가 무너지려고 하면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던 주범이었고 실적까지 뒷받침해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로픽이란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엄선된 최고 수익률의 투자 전략이고 검증된 프로 AI 모델을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이 시점에서 투자자는 올바른 내용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프로픽이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플러스 장점 중에 내가 보유한 관심 종목의 데이터를 한눈에 쏙 확인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빨간 박스 보시면 종합적인 공정가치, 상승 하락률, 목표 주가 등 알기 쉽게 AI 데이터 수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테슬라 공정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하나씩 정보를 찾아서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 아닌 AI 기반 데이터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상승, 하락 조건 내용과 공정가치, 재무 건전성 등 일반 투자자가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을 정리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종합적인 데이터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12개의 투자 모델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투자 대가의 포트폴리오 파악 기능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섹터와 개별 종목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개별 종목별 AI 데이터 기반한 공정가치, 주가의 상승 여력과 목표 주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사용뿐만 아니라 인베스팅.com 어플로 통해서 프로에서 제공하는 속보 뉴스, 종목별 공정가치, 프로팁, 각종 데이터를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베스팅 닷컴은 1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8%, 40% 할인 중이며 태계이왕이 제공하는 프로 쿠폰 사용 시 2년형 프로인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결제를 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로운은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